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추리국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또 그 재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재단을 매게 할지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백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백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오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이 세시오 받침이 세시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차색 홍색실과 가늘개껀 배실로 수놓았잔 스물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네시오 받침이 네시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백규빗이요 너비는 신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이 높이는 다섯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우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막에 대한 제작 규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출애국기 27장은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는 재단을 만드는 규례가 1절에서 8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9절에서 19절은 성막들의 담장과 그리고 또 입구를 제작하는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등잔대의 등불을 항상 키워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각각을 살펴보시면 먼저 재단을 제작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재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 재단은 성막들의 위치에 있는 재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성막들의 재단이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재단을 번재단, 태우는 재단 혹은 노수로 감쌌기 때문에 노재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재단은 조각목으로 가로와 세로 약 2.5m 그리고 높이는 1.5m 크기로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노트 그물을 겁니다 그 위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재단 사면 윗부분에 뿔을 달게 됩니다 저렇게 뿔이 보이시죠? 사면 윗부분에 이 뿔은 1차적으로는 제사드릴 가축을 묶어놓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봅니다 그리고 내위기 4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제제사가 나오는데 백성들의 속제제사가 들여질 때는 이 재단 뿔에다가 재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한기상 1장에 보면 이 뿔은 도움과 도피처를 상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이 재단 뿔을 잡고 있으면 그 순간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재단 뿔에는 속제제물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에 백성이 범죄하여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야 했을 때 이 재단의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음을 면했다는 이 열한기상의 이야기는 그대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의 피를 의지할 때 영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단의 틀이 만들어지면 뿔과 함께 재단 안팎을 노수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저렇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단을 올려놓습니다 재물에 태운 재들이 밑으로 빠지도록 한 것이죠 다음은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성막의 뜰은 9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데 가로가 50미터, 세로가 약 25미터 크기로 이 성막의 뜰이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 2.5미터 높이의 흰색 세마포 휘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의 표현은 규빗으로 나옵니다 규빗 그 규빗은 어떤 단위냐면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계산했을 때 그걸 규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했을 때 약 50미터 성막의 뜰이 그리고 25미터라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뜰 사면에 2.5미터 간격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높받침으로 지지를 하였고 그리고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가름대라고 하는 은 막대기로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은 갈고리로 세마포 휘장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의 동쪽 입구로 하면 거기에 약 10미터 너비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림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동쪽입니다 거기에 여다지문이 아니고요 휘장을 걸어놓은 형식으로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을 통과하여 번재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20절에서 21절은 성소 안에 금잔대가 있는데 그 금잔대에는 거룩한 감남류, 올리브유를 아주 순전하게 백성들이 빠아서 찌어서 그것을 가져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살피는 이 일이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을 붙잡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16절에 청색실로 휘장을 짤 때와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호위천사를 의미하는 그룹을 수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국기 26장에 보면 성막의 덮개인 천에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개꽃 배실로 정교하게 수놓을 때 거기에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그 그룹을 수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그 그룹을 수놓은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제사장만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재물의 피를 바르고 들어가는 곳이 그룹을 수놓은 성막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룹을 수놓은 휘장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수놓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룹이 수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막들을 들어가는 그 휘장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지은 죄인이 이 성막들의 휘장을 넘어서 재단으로 갖고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성막들 입구의 휘장을 제작하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성막들로 들어가는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 있지 않았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번재단 앞에서 재단불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사는 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붙잡으면 누구라도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 재단을 만드는 규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출애국기 29장에 가보면 이 재단에 대하여 아주 특별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재단을 봉헌하는 봉헌식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선언을 하시기를 무엇이라도 이 재단과 접촉이 되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재단을 봉헌하는 출애국기 29장 37절에 너는 이랫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재단이 되리니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 재단을 봉헌하고 나서 이 재단과 접촉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와 같이 수련을 쌓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을 때 그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밀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부정한 것과 닿으면 부정한 것과 닿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닿았는데 거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재단에 닿았을 때 그 사람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재단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닿아 있으면 그것은 거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 성막들에 걸려놓으신 죄인들이여 들어오라라고 하시는 그 휘장을 제치고 나아가 번재단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리부가 사모님이 한 번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도전하신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많이 청년들을 이리저리 잡아 끌어다닙니까 그래서 낙심한 청년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정말 보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자격이 있나 그런 낙심한 청년들에게 사모님이 이런 도전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백 번 넘어지면 다시 한 번 백 한 번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만 번 넘어지면 만 한 번 다시 한 번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또 일어나 주의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세요 청년들과 함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죄인들이여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성막들의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 우리의 거루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으로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죄인들이여 들어오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그 번 재단 앞으로 십자가 재단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등불을 항상 키라고 하셨어요 이 일은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감남률을 끊이지 않게 가져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등잔대를 보살피는 일은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성소에 휘장이 닫히면 성소 안은 안막이 됩니다 오직 등잔대의 등불이 성소 안 구석구석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무엇이 놓여있다고 우리가 함께 보았죠? 등잔대 앞에 진설병상이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상에는 열두덩이의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열두덩이의 떡을 등잔대 위에 불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빛 비추셔야만 살 수 있는 민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살 수 있는 민족임을 이 등잔대의 불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오늘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전 안에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내 등잔대 불이 지금 켜져 있습니까? 요즘 내 삶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 구석구석을 살피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목사와 목사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골프를 치지 말라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들은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치시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골프는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또 본인도 이전에 사업을 하실 때 골프를 즐겨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도 치지 않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골프를 치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골프를 쳐보니까 틈만 나면 그 골프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필드에서 그때 그렇게 칠걸 그리고 틈만 나면 골프 자세를 생각하고 시도해 보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에 그 목회자의 자리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통행하는 삶 여러분 골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더라도 내 마음을 빛 대신 예수님 대신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장 크리스토퍼 성교사님이 화요중보 기도회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성교보고 하시면서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그렇게 막막하시더랍니다 어느 한 날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너무 분명히 주시더래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을 원해요 아침에 눈을 뜯어도 주님을 원해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도 저는 주님을 원해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시니 저는 주님만 따라갈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역을 하셨대요 어느 한 날은 오토바이밖에 집에는 없으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그날따라 유난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폭우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급히 고가도로 밑으로 피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날이 지고 어둑어둑해지면서도 그칠 줄을 모르고 아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으면서 오토바이를 끌고 집으로 갔는데 완전히 쫄딱 젖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저 차 필요해요 차 좀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기도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입 밖으로 내던진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은 주님 저 차 필요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막상 나오는 말이 주님 저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온 몸이 홀딱 젖었지만 마음에는 천하를 소유한 기쁨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충분해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전된 우리 마음 안에 다른 등불이 켜있진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죄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이면 충분한 삶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을 구석구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오늘을 가꾸는 삶을 하나님 살라고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들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걸어두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여 나아오라 죄인이여 나아오라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재단이 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거룩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거룩의 근거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의 번재단 십자가의 재단에 가 나아가 오늘도 우리 십자가를 붙잡고 온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죄의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십자가를 붙잡는 오늘 하루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친 걱정 낭망으로 무너진 자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이여 나아오라 하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재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 주님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이 성소 안에 등잔대 위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오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삶 안에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명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구석구석에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밝히시고 충만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소서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엉뚱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빛을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한 걸음을 내들일 수 없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아버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교제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가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